한 그릇만 시켜봐요. 데뷔 타이저, 데뷔 타이저로. 우자 물어봐요. 짬뽕 알았어요. 사장님! 바로 물어봐요. 짬뽕, 짬뽕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, 사장님? 중국은행만 보다 더 빨리 나오거든요. 중국은행만 보다 또 형이 인간이 나오잖아요. 중국은행만 보다 또 형이 인간이 나오잖아요. 중국은행만 보다 안 돼. 그럼 왜 맨날 좀 시켜봐. 이게 다 맨날 주는 거야. 아니야, 실제로 나도 그랬어. 그럼 너가 시켜봐. 근데 나도 겪었으면 좋겠어. 왜 나랑 놀다. 형이 예전에 나 공개부대 할 때 나 같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뭘 추가로 시키려고 했는데 다 본인이 안 시키더라고. 근데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서 되게 부끄럽게 본인이 시키면 그건 본인이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, 사람들이. 그래서 부끄러워서 다 된다고 그때 나한테 한 번 얘기했어요. 뭐 먹냐고. 뭐 먹지 말아야지. 오늘 저녁 많이. 새벽같이 일어나봐. 오늘 저녁은행을 시작했다. 오늘 저녁은행에서 한 번씩 시작할 수 있고 이제 한 번씩 시작할 수 있어.